앞에 골목 걷기입니다. 여기가 병배동 먹거리, 커피, 커피빈, 그리고 저쪽 건너편에는 아구찜들이 있죠. 세븐일레븐도 보이고요. 그 다음에 이쪽으로 보면 던킨 도너츠, 유일하게 있는 티월드, 아, 의정부 부대찌개, 국대 떡볶이, 마니, 마리바게티, 영양센터, 유명한 곳이죠? 그 다음에 세마의 식당. 또 명물이죠? 그 다음에 화개장부터, 그리고 저기 보이는 십자가, 제가 사역하고 있는 3호 침례의 기회입니다. 건물 뒤쪽이 있어서 좀 찾기가 어려운데요? 네. 이 장도. 여기까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